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실시한 불교평화통일 손글씨 공모전에서 배정인, 윤자영, 최수현씨가 각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. 심사결과 성인부문은 배정인씨가, 청소년부문은 윤자영 학생이, 어린이부문은 최수현 어린이가 각각 총무원장상인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. 또 통일부 장관상인 최우수상 3명, 민추본본부장상인 우수상 2명, 가작 총 4명 모두 12개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.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.